오후짱 공략주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인가요? 반도체 섹터를 가지고 왔고요.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원재료 원재료라든지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부분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에 쓰이는 희귀가스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도 있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섹터 자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은 지금 좀 확실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. 하지만 제가 이제 심택이라는 종목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역시나 이제 기판 반도체 기판 관련 결국은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로 인해서 자동차 업황이 좀 어렵고 결국은 이제 그쪽에서 공급 완성차 업체 쪽은 어렵지만 실제로 이제 소재단이라든지 쪽에서는 공급의 시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도체에서도 공급의 시장의 종목을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요. 그에 대한 종목, 대표적인 종목으로 심택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. 심택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, 영업이기 1,600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보여주면서 지금 단단하게 주가에도 이어져가고 있고요. 반도체 기판 쪽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, 고부가가치 상품인 PCB 쪽에서도 그 다음에 FCBGA 어렵죠. 플립칩 볼그레이어, 볼그리드 어레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 자체에 대한 이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어느 정도 좀 라인업을, 생산 라인업을 좀 전환시킴으로써 효율성 면에서 좀 극대화하고 있다. 그리고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을 단행했고요.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천억 가까운 투자 결정을 함으로써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덜, 증설에 대한 부분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장인데 그에 대해서 기판 관련 주들의 움직임은 지금 견고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심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있고요.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정고점, 4만 9천 원대가 정고점인데요. 충분히 다시 돌파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. 심택, 오늘 일단 장 초반에 조금 밀렸지만 다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. 4만 8천 원대에서 부근에서 잡으시면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말씀드린 대로 전고점 4만 9천 원대를 넘어선다고 한다면 목표가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. 손절가는 최근 저점, 최근은 두어달 저점이 한 4만 1천 원대 정도 되거든요. 저점을 조금은 넉넉하게 잡고 가져가셔도 보유하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심택뿐 아니고 기판 관련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대덕전자 전반적인 업황 자체 그리고 주가에 대한 견조함을 이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기판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안에서 심택을 꼽아주셨고요. 심택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와주기도 했죠. 육거래일 연속 상승력 가져가고 있고요. 오늘장에서 1%대 상승, 4만 8,7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심택의 긍정적인 전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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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